렌더 셋업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죠 자 상단에 렌더 엘레멘트 입니다 렌더 엘레멘트는 다양한 추가적인 이미지를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자 add 버튼 클릭하시구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파 이미지 대기효과가 적용되었을 경우 앤머스피어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디프러즈 블렌더 헤어 앰프 그 다음에 잉크 라이팅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렌딩하는 명령입니다 자 몇가지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백그라운드 디프러즈 잉크 라이팅 매트 그 다음에 반사 굴절 반사 그림자 스펙컬러 이렇게 선택하구요 자 그러면은 이 창을 보시면 인하벌더 인 온 되있구요 이 저장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자 커먼에서 일단 저장 위치를 지정하죠 자 파일즈 클릭하셨어요 자 기본적인 위치는 렌더 아웃풋입니다 여기다가 지정되는데요 자 bbbb 이렇게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하시구요 파일 포맷을 지정해 줍니다 자 제 페이지를 하시구요 세이브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렌딩 버튼 누르면요 자 한꺼번에 렌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스펙컬러 그 다음에 시어도우 그 다음에 반사 그 다음에 매트 라이팅 잉크 그 다음에 디프러즈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Perspective 원본 이미지 이렇게 렌딩이 되는데요 저장된 위치로 가시면은 자 렌더 아웃풋이죠 위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렌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개별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포토샵에서 보종 작업이나 리터칭 작업할 때 요런 각각의 요소들이 있으면은 좀 더 쉽게 합성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구요 대개의 경우에는 뭐 알파라든지 스펙컬러라든지 세도 요정도만 필요하죠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잘 쓰지 않구요 그 다음에 레이트레스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빛에 대한 추적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이 요 부분에 사실은 레이틱스 컨트롤 이라는 부분에 맥시멈 딥스가 구로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맥스의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휴용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V-ray 라든지 렌탈레이 그리고 맥스의 레듀시티 를 이용할 경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빛이 반서나 굴처를 할 때 몇 번 반박을 해서 반서나 굴처를 제어할 것인가 그걸 횟수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9번까지 아홉번까지 어떤 빛의 추적이나 빛의 굴처를 제어를 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글로벌 레이티레스 엔진 옵션 이라는 겁니다 즉 GI 렌더를 사용할 경우의 옵션입니다 이러블 레이티레싱 그 빛 추적을 사용하겠다 레이티레스 엘머스피어 대기효과에 대해서 빛 추적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냥 반서와 굴처를 추적하겠다 반서와 굴처를 아이디별로 추적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이건 GI 를 사용해야 설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커먼 부분에 보면 엠머스피어 이펙트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GI나 L라인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레이티레스 라는 항목에서는 반드시 GI 를 사용해야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6 7 7 12 13 한글자막 by 한효정